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연일 맥을 묻히던 뉴욕 증시. 여기에 사우디아, 러시아의 유가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한때 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뉴욕 증시가 폭락해 오늘 오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거래가 15분간 중단됐습니다. 증시 개장 직후 스탠더드 앤드포스인 S&P500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7% 이상 떨어지면서 주식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폭락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15분 뒤 거래는 재개됐지만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처럼 뉴욕 증시가 연일 맥을 못 추자 미중앙은행 FED가 시장 유동성 주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야기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였고 이에 따라 뉴욕 FED는 환매 조건 부채권인 이른바 랩포 시장의 운용 한도를 하루 최대 1,000억 달러에서 차차 늘려 오는 12월 기준 최대 1,500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욕 FED는 자금 시장이 원활하도록 지원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